현장에서 저는 선배님들한테 항상 반말을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김원혜 선배님, 전수경 선배님이 또 제 동생이에요. 그러다보니까 하는 저도 너무 재밌더라고요. 막 신나고 현실에서는 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. 곁에서 우리 백미 의사가님께서 아주 뿌듯하게 바라보고 계시네요. 그래서 그런 코미디나 이런 것 자체가 저한테는 새로운 도전이고 너무나도 재밌고 뭔가 색다르게 좀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아재 개그라고 하셨는데 전 되게 나름 재밌게 네. 네. 아재예요? 반전이네요. 그게 아재 개그가 아니었다는 것이. 네. 더 노력할게요. 제가. 아침마다 준비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개그를 좀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듣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네요. 그렇죠. 3일 밤도 셀 수 있을 것 같아요. 열심히 촬영을 하겠다는 각오를 또 다져주셨어요. 열심히 촬영을 하겠다는 각오를 또 다져주셨어요. 네. 그다음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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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 classic video ㅋㅋ